자, 여러분들 갈 준비 좀 합시다 오늘은 꽝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노작거릴 시간이 없어 자, 여러분 갑시다 참은 장 같지? 자, 가자 롤러스케이트 하나 사서 쪼 아, 여긴 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살 빠질 것 같아 휴, 힘들다 휴, 힘들다 아휴, 힘들다 자, 그렇죠 이게 좀 이쁘긴 하다, 화면이 확실히 오렌지 텐트가 보이니까 잠깐만 회삼, 회삼, 회삼 회삼 왔어? 회삼 입질 왔어? 아, 별이네 아, 이씨 카메라 돌렸는데 별이야 아, 진짜 걸렸니? 별과살이래, 별과살이 도뽕 도뽕 생선을 먹을 땐가 씨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먹어 왔어, 왔어 도다리 이제 잡아야죠 수박을 먹을 땐 이거요, 이게 왜? 이거 걸렸어 우와, 문어 같지? 문어? 야, 문어 이거? 왜 이렇게 문어 같지? 문어, 문어 같지? 빨판이 떨어졌어 우와,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와, 이거 진짜 문어인데? 문어야, 진짜? 개 아니고?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한 거 있잖아 해삼같게 나오네 해삼이에요? 해삼이래요 해삼이라고요? 우와, 해삼 겁나 거의 씨밀해 우와, 해삼이다 우와, 해삼이다 우와, 해삼 잡았어 왕 해삼 우와, 진짜 여러분 진짜 장난아니야 해삼 잡았어 해삼 사이즈 재봐라 우와 여러분 왕 해삼 잡았어요 우와 반죽거리 나왔다 해삼이 거의 30이다, 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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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짜해상 기본이야? 응 짬뽕은, 짬뽕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국내의 기본 짬뽕 맛이에요 국내의 기본 짬뽕 음 음 음 음 짜장 먹을만 해 짜장은? 짜장 괜찮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상꾼 오빠 왔다 여러분 상꾼 오빠 입주로 왔다 여러분, 도달이 올라왔어요 우와 여기가 명단 자리인데요 여기가 명단 자리인데 어제부터 잘 올라오는데 저기는 말려 놓는 거고 맛집 캐스팅 합시다 아 아 어 왔어? 이렇게 해 놓고 또 안 달려 있을까 봐 어, 친다, 친다, 친다 어 진짜 푹푹 친다, 친다, 미세하게 치는데 좀 근데 친다, 친다 봤어? 치는 거 여기요? 여기 거의 도달이 아까 얘기했던 해삼 도달이 해삼 별가살이 올라오고 상꾼 오빠 온 거 아니지, 지금 아 으 으 야, 끝 신발 이거 엄청 땡겨서 하시는데 으 으 으 으 으 기술이 틀려서 그런가 또 낚였군요 아 있는 거 같다 있어? 아 어, 있는 거 같아 아 어, 힘쓰는 거 봐 어, 힘쓰고 있어 힘쓰고 있어 과연 사이즈 되는데 사이즈 돼? 사자 될 거 같아, 드디어 가능해 밑에 빨리 올라오고 있어 네 사자는 돼야지 그래도 올라오는 거야? 오 35 올라온다 우와! 우와! 올라온다, 우와! 큰 놈이다, 큰 놈! 우와, 크다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와, 여러분 오늘은 굴 아니네... 맨날 입주로만 굴아쳤다 그러는데... 우와, 짜리 좋다! 어, 짜리 좋다 좋다 우와, 여러분! 박수! 야야, 35! 35 35 35 35 35 보이시죠 35? 35 35 오오오 오오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빠두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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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재호 오빠 재호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여러분 오빠 이제는 잘 잡아야 되는데 2시부터 27은 되겠다 야 오오오오 사이즈 괜찮네요 18은 되겠다 잠깐만 대영어는 망상어로 망상어로 아 망상어 샹월로 왔네 망상어 원투낚실도 망상상 처음이야 핫독선수 준비하시고 쉬었어요 굿굿굿 야 얘 퇴증 계속 틀린다 왔어? 왔어? 야 줄줄이 나오는구나 오우 형님꺼도 못생겼는데 아 네꺼랑 같이 어켰나 보네 형님 좀 끌고 오는거 아니겠지 이거? 휩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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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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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 뭐야 형이가 걸렸지 형 이거 어떻게 해야돼? 우선 올려야돼 올려야돼 형님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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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와 이거 여러분 코 코 아싸 야 또 코 또 코 또 코 또 코 우와 크다 크다 우와 똑같이 더 크다 와우 30일정도 되는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와 빵은 진짜 좋다 빵이 위에 등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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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낙실때도 왜 튼션이 필요있지? 이거 왜 이래? 아 이것도 굴려도 되는가? 야 야 이것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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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쌍권총 뜰채 뜰채 셀채까진 필요 없을거 같아 야 운허 올라온다구나 야 얘도 되게 불렸어 야 갑자기 막 온다 이제 온다 못 잡은거 한방에 다 잡는구나 야 야 야 야 야 참조다리다 왜? 참조다리 참조다리 우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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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30 되겠네 어 얘는요 어 이 참조다리래 이거는 얘도 30 얘도 딱 30 보이죠? 딱 30 30 와 다 길어지려고 이 새끼 기둥이 내면 다 30이요 야 여보 빨리 와라 어 어 두 마리나 잡았어 어 어 도다리 정도 잡았으면 100점씩 줄 만한데 두 마리 잡았어? 그치? 잘했다 잘했다 아니 개 나 구이 나온거야 똥내 난다 어 어차 여러분들 기다려 아 똘녀님은 이쁜데 핫똥님이 개늘같다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늙긴 했죠 하하하하 사장말 코코코 엇 놀라미 rou? 오! 끌려오고 있어 끌려오고 있어 끌려오고 있 growers 오 으 차 우와 차이즈 괜찮다 우리랑 게으ulares 나 잡은 것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아니 맞네 놀래미 왜 놀래미 떡림 잡은 것도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탱실하죠 아 감사합니다 와 딱 술 안주네 잘 먹을게요 오빠 가까이 보여드려 개문어 잘 맞으셨어요 저희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쫀쫀쫀쫀 아 소주가긴데 여러분 운전때문에 소스를 먹으면 안돼 우와 맛있다 그치 맛있지 시작합시다 탑독님이 잡은 거 다 맞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고고 먹방하도록 하죠 자 먹방 갑시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헤뜨로 갑시다 자 오늘 잡은 놈들 헤뜨딥시다이 치다이 이제 잡은 거 헷들려고 우선 하고 있습니다 먹방 기 anxious 그런 거 모르지 클래치 呀 오우 껍데기 또 잘 쇼아 아우 껍데기 또 잘 쇼아 아우 잘 베꼈습니다 한번 도마씨 약 닦고 좋다 더 매워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야지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좋죠? 좋죠? 빰빠르붕 빰빠르붕 도달이 해 완성 빰빠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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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없어서 빰빠르 Gir